이혼하고 재결합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? 유수연 씨 얘기야? 같이 있는 사진을 누군가 보낸 것 같아 누가? 이걸 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? 정말 이혼하자고 하셨어요?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? 여기예요 우리 가게 가요 유수연 씨 우리 쪽 사람인 거 모르세요? 나를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유수연이를 걱정하는 거야? 서유라한테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어요 나도 복수해야 한다면요 고맙습니다